한 방에 깨나? 의림도 없지 힐 한 번만 나이스 오예 깼다 아 또 한 번 도장을 줬구만 유지 큐 깼다 치큐치큐 타노 아 속성 진짜 아깝다 뱅 뱅 땅 속성 좀 줘라 아니 주건가 어깨 아무런 생각이 없다 아무런 생각이 없다 진짜 개통같이 떨네 땅 속성 와 땅 속 진짜 안 뜬다 땅 속이 이거 하나씩만 뜨면은 딱 이거 씨 유니크 플러스 뜨는데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진짜 라큐온 왜 이렇게 많이 떠 아 전설 찍겠다 이러다가 전설 찍을 수 있는 걸 또 갈아 버릴 수도 없고 그걸 지금 라큐온이 너무 많이 뜨는데 나는 라큐온은 티어가 높으니까 버릴 수도 없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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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고 싶다 하고 싶다는 거지 하지 않을 거예요 어? 뭐야? 아 이거 저거 하면 안 돼 이거 속썩 맞춰야 돼 속썩 맞춰야지 근데 뭘 하든 될 것 같긴 한데 미리 올려봤자 뭐 큰 의미가 없어가지고 좋았어 오 올라온다 아 이것만 딱 100층 하면 되는데 볼드도 다 썼네 이제 그지네 어? 뭐야 이거 이게 왜 있지? 가자 된다 각이 잡힌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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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구만 가자 원트하고 안되면 따로 녹화 될 것 같은데 느낌이 괜찮은데 팀범만 버텨주면 되는 건데 진짜 한 번에 죽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일단 실러나 한 방에 안 죽고 바꾸면 안되겠다 이번 따로 할게요